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강의 해독법입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출판사는 코리아닷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의학박사이자 일본의 당뇨병 명의이다. 2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후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후카이도 대학교 의학부 강사를 거쳐 구름의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혈압이 점점 높아진다. 혈당 수치가 올라 당뇨병 후보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몸무게는 계속 늘기만 한다. 한창 이래야 될 나이의 당신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요산 수치 이상 등 하나둘씩 지적사항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뭐 대단한 자각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대처를 미루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암과 같은 질병과 달리 생명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도 좋은 것일까? 절대 아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신장이 간과되기 쉽다. 그 결과 매년 4만 명이 인공투석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치료에 들어가고 그 중 연간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신장이 나쁘면 심근경색, 뇌졸중,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져서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이 있으면 신장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만성신장병에 걸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2,100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많은 의사가 그 위험성을 모르고 건강검진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장병은 아주 간단한 검사로 조기 발견만 하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70세가 넘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취미나 놀이를 충분히 즐기며 100살까지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10년도 안 되어 병원에 다니는 일이 일과가 되고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선택해야 될 답은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어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우리 몸은 정밀한 기계처럼 잘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부품들이 끊임없이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 마치 유능한 AI가 감독하는 공장과 같다.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불필요한 노폐물도 생성된다. 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손상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노폐물 배출이라고 하면 대변과 땀을 시원하게 내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다. 체내의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은 몸속 정밀 기계 중에서도 특히 섬세하고 복잡한 부품인 신장이 담당한다. 신장은 몸에서 나쁜 물질을 걸러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고 이 작용으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창 일할 세대에게서 신장 기능의 이상이 급증하고 있다. 신장에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기 위한 중요한 막이 있다. 그 막은 예를 들어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종이 필터나 에어컨 내부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종이 필터가 찢어져 있으면 커피 찌꺼기가 새어나온다. 에어컨 필터가 관리되지 않고 막혀 있거나 너덜너덜 해져 있으면 방안의 곰팡이와 악취 더러운 공기가 돌아다닌다. 당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와 유사한 일이 당신의 체내에서 일어나 온몸의 노폐물과 독소가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도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자각했을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인생 백년을 내다보고 인생의 후반기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신장의 해독 기능을 조금이라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당신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군요.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내에 투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된다. 눈부시게 성장하는 의료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분야가 가장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만 뻥 뚫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며 의사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암보다 만성 신장병이 더 무서운 병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평소의 건강 이상 상태를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혈압과 동맥 경화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고혈압 자체는 상당히 중증이 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으며 그로 인해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도 아프다거나 가렵지 않다. 그래서 진지하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고혈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빌 월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었다. 고혈압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신근경색이나 대졸중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신장병이다. 그 메커니즘을 확인해보자. 고혈압이 발생하면 신장의 혈관에도 동맥 경화가 시작된다. 신장의 혈관은 가늘어서 동맥 경화로 인한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신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진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과 수분 배설이 잘 조절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간다. 이를 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낮았던 사람도 만성 신장병이 시작되고 3단계 이상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만성 신장병 4단계는 혈압이 맹렬하게 상승하여 대량의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혈압과 신장 기능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것과 지킬된다. 내가 모교인 후카이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30년 전의 일이다. 후카이도 병원에서는 후카이도 각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당뇨병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에 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혈청 크레아틴 수체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리고 환자의 혈청 크레아틴 수치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신장병 전문의에게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주었다. 어느 날 신장병 전문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마키타 선생님은 환자의 혈청 크레아틴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내게 소개장을 써주시죠. 다른 당뇨병 전문의들도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혈청 크레아틴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이미 때를 놓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미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나한테 보내주시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요 검사를 해서 알부민요 검사를 해서 텔미사르탄이라는 텔미사르탄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을 사용하면 경증에 신장병이 낫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혈압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신장이 나쁜 환자에게 투여해서 해당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즉 텔미사르탄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과 상관없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2012년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성분의 약을 잘 사용하면 상당한 중증에 신장병도 낫는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전까지는 이 약이 체내의 칼슘 성분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상당히 악화된 환자의 신장은 크게 좋아졌다. 알보미노 수치가 무려 2000을 넘어서 투석이 불가피했던 환자의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개선되었던 것이다. 환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조용재이다. 조용재 신증이라는 변명이 있을 정도로 조용재 사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조용재는 조용재는 CT나 MRI 등을 촬영할 때 사용되며 특히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암이 있는 위치에 조용재를 투입하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장암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과 의사는 조용재 사용을 권장한다. 나도 신장이 나쁘지 않은 환자에게는 조용재 사용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CT나 MRI에서 사용되는 조용재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주위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에게 조용재를 사용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것을 알고 있는 환자라면 조용재를 사용하기 전후에 대량의 링거를 맞아 조용재를 신속하게 씻어내면 거의 해롭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이것도 신장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이고 자각이 없는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동네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스피린이나 부르펜 등의 제품으로 대표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의료 현장에서 자주 처방된다. 시판도 되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가 있다. 효과가 좋은 약이므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내복약은 신장을 나쁘게 한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당연히 환자는 그래서 안심하고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 중에서도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만성 신장병을 치료하는데 일부 고혈압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악화시키는 약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 고혈압은 만성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혈압 강화제 복용을 권장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신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 일반인들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이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고기나 생선 두부 등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1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이 60g 여성이 50g이다. 이것도 피로량보다 10g 많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인이 피로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할까봐 혹은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보충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 근육 트레이닝을 해도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2.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은 붙지 않고 운동 성능도 오르지 않는다. 3.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나빠진다. 특히 원재료로 구성된 식단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분말이나 젤리 형태 액상 단백질 보충제 아미노산 보충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비록 그것이 우유나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신장을 나쁘게 한다. 실제로 우리 클리닉에서도 알부민요 수치가 갑자기 오른 환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포츠 클럽에서 추천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즉시 그만두게 했더니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안심했지만 계속 먹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해진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여가 해야 될 양도 많아지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 신장병 전문의에게는 상식이고 당연한 말이며 모든 의사가 신장이 나빠지면 식사할 때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단백질 보충제를 대량으로 섭취해서 오히려 신장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현대인이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음식을 통해서 피로량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백질은 평소에 먹는 양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고기나 생선 콩 등의 식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당신이 알부민료 검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때 그런 것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의사는 신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많은 의사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전문 영역 외에는 공부할 여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의료 제도를 뒤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 나의 신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다. 2. 만성 신장병에 걸렸을 때 투석을 하지 않도록 치료받는다. 만약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 알부민료 수치가 30 이상이거나 신사구체의 여과율이 62만인 경우 만성 신장병이 의심된다면 신장 내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투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통원 중인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신장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좋겠지만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치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혈압, 비만 등에 관해서는 의사에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셀프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체중과 혈압은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혈당치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있으므로 그것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체크하고 기록하면 된다. 이러한 기록을 지참하면 의사와 면담할 때도 도움이 된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이다. 그래서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신장의 상태를 주의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뇨병 속 신증이 아직 1, 2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혈당치를 조절하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어떠한 상태에서도 혈당치는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혈압은 피로에 따라 약을 복용하더라도 목표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물론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당치를 조절함으로써 당뇨병 예방이 가능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분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신장은 체액에 있는 염분의 양을 조절해준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은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체액량을 늘려 희석시키도록 작동한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서 신장의 기능이 악화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보면 1일 소금 섭취량 6g을 넘으면 고혈압이 되는 반면 하루에 3g 이하로 관리하면 고혈압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1일 3g 이하로 소금 섭취량을 4주 이상 제한하면 고혈압인 사람이나 정상치인 사람 모두 혈압이 3.6에서 5.6배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 고혈압이 있어도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2g으로 30개월간 계속하면 40%의 환자가 혈압 강화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령자일수록 강해진다. 또한 식염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약간의 염분으로도 고혈압에 걸리기 쉬워진다. 어쨌든 염분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절임류의 식품이나 라면스프 등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가공식품이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공상품으로 판매되는 반찬 레토르트 식품 등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상당한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가공식품을 먹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염분 과잉 섭취에 빠질 뿐만 아니라 혀가 마비되어 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과감하게 싱거운 맛으로 바꿔서 혀의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최종 당화산물인 에이지라는 물질은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노화시킨다. 만성 신장병은 물론 암, 심근경색,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최종 당화산물은 햇볕을 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종 당화산물은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짐으로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 식품 중에도 존재해서 이것을 고온으로 과열하면 급격히 증가한다. 생선이나 고기, 쌀 등 거의 모든 식품에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단계에는 조금 들어있다. 이것을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볶거나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수록 최종 당화산물은 늘어난다. 그러므로 똑같은 생선을 먹더라도 굽기보다는 생선회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돼지고기라도 돈가스보다는 수육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튀김은 최종 당화산물이 훨씬 많이 생성되며 요리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는 것도 걱정이다. 산화된 기름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평소 음식은 최대한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가열하더라도 되도록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성신장병의 중증도는 단계별로 나누어진다. 그 중 3단계의 이유가 되면 수분의 과다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더 경증단계에 있거나 아직 만성신장병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일본 신장 학회에서는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걱정한다. 신장의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섭취해도 될까요?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소변이나 땀으로 하루에 약 2.5리터의 수분을 배출하는데 그만큼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젠의 수분이 적으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 독소가 몸에 쌓인다. 독소가 쌓이면 그만큼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도 쉬워진다. 변의 수분도 줄어들어 변비가 생긴다. 앞서 살펴듯 변비는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일본 신장 학회에서 추천하는 하루에 3m 이상의 수분 섭취량에는 식사와 차로 섭취하는 수분도 포함된다. 식사나 차로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약 1리터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리터를 생수로 보충하면 된다. 추운 계절이 되면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추위를 느끼면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야 한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감소한다. 특히 신장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선한 혈액이 순환하기 어려워져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다. 따라서 신장을 위해서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피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추운 야외에서 장시간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바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속까지 차가워짐으로 충분히 따뜻한 차림을 하고 외출을 해야 한다. 당뇨병 전문의들은 알브미뇨 수치 300을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하며 투석받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반면에 이제는 좋은 치료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의사라면 아직 치료할 수가 있다. 내 환자의 경우 알브미뇨 수치가 5000이고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가 4 이하라면 투석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환자의 신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처방하는 약은 원래는 고혈압 치료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2008년 텔미사르탄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은 당뇨병성 신증 2기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신장병 진행이 억제되어 일부 환자 중에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된 사례도 있다. 고혈압이 만성 신장병의 큰 원인이므로 혈압관리는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최종 당화산물이 신장에 끼치는 해를 억제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보고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 신장병이 되면 최종 당화산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신장의 막에 구멍이 뚫리고 소변의 알브민이 새어나온다. 텔미사르타는 최종 당화산물에 의한 염증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더욱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다고 고혈압 약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하고 있는 신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장은 망가져도 딱히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투석 환자는 지난 10년간 2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독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만성 신장병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암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7배나 높아지는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장은 일반 건강검진에서 간과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조기 이상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강의 해독법입니다. 저자는 마키타 젠지 출판사는 코리아 닷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키타 젠지 의학박사이자 일본의 당뇨병 명의이다. 2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후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후카이도 대학교 의학부 강사를 거쳐 구름의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던 혈압이 점점 높아진다. 혈당 수치가 올라 당뇨병 후보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몸무게는 계속 늘기만 한다. 한창 일해야 될 나이의 당신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요산 수치 이상 등 하나둘씩 지적사항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뭐 대단한 자각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대처를 미루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암과 같은 질병과 달리 생명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도 좋은 것일까? 절대 아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신장이 간과하기 쉽다. 그 결과 매년 4만 명이 인공투석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치료에 들어가고 그 중 연간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신장이 나쁘면 심근경색, 뇌졸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이 있으면 신장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만성신장병에 걸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2,100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많은 의사가 그 위험성을 모르고 건강검진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장병은 아주 간단한 검사로 조기 발견만 하면 확실하게 치료할 수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70세가 넘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취미나 놀이를 충분히 즐기며 100살까지도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10년도 안 되어 병원에 다니는 일이 일과가 되고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선택해야 될 답은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어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우리 몸은 정밀한 기계처럼 잘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부품들이 끊임없이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 마치 유능한 AI가 감독하는 공장과 같다.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시에 불필요한 노폐물도 생성된다. 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손상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노폐물 배출이라고 하면 대변과 땀을 시원하게 내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혀 다른 문제이다. 체내의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은 몸속 정밀 기계 중에서도 특히 섬세하고 복잡한 부품인 신장이 담당한다. 신장은 몸에서 나쁜 물질을 걸러내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고 이 작용으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창 일할 세대에게서 신장 기능의 이상이 급증하고 있다. 신장에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기 위한 중요한 막이 있다. 그 막은 예를 들어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종이 필터나 에어컨 내부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한다. 종이 필터가 찢어져 있으면 커피 찌꺼기가 새어 나온다. 에어컨 필터가 관리되지 않고 막혀 있거나 너덜너덜해져 있으면 방 안의 곰팡이와 악취 더러운 공기가 돌아다니다. 당신의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와 유사한 일이 당신의 체내에서 일어나 온몸의 노폐물과 독소가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고 있어도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자각했을 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인생 백년을 내다보고 인생의 후반기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신장의 해독 기능을 조금이라도 높게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당신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군요.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내에 투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된다. 눈부시게 성장하는 의료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장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분야가 가장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만 뻥 뚫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며 의사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암보다 만성 신장병이 더 무서운 병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평소에 건강 이상 상태를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혈압과 동맥 경화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고혈압 자체는 상당히 중증이 되기 전까지 자각증상이 없으며 그로 인해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도 아프다거나 가렵지 않다. 그래서 진지하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고혈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빌 월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었다. 고혈압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심근경색이나 대졸중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신장병이다. 그 메커니즘을 확인해보자. 고혈압이 발생하면 신장의 혈관에도 동맥 경화가 시작된다. 신장의 혈관은 가늘어서 동맥 경화로 인한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신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진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과 수분 배설이 잘 조절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간다. 이를 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낮았던 사람도 만성신장병이 시작되고 3단계 이상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만성신장병 4단계는 혈압이 맹렬하게 상승하여 대량의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혈압과 신장 기능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것과 지킬된다. 내가 모교인 후카이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30년 전의 일이다. 후카이도 병원에서는 후카이도 각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당뇨병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에 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혈청 크레아틴 수치에만 신경쓰고 있었다. 그리고 환자의 혈청 크레아틴 수치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신장병 전문의에게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장을 써주었다. 어느 날 신장병 전문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마키타 선생님은 환자의 혈청 크레아틴 수치의 이상이 생기면 신장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내게 소개장을 써주시죠. 다른 당뇨병 전문의들도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혈청 크레아틴 수치의 이상이 생기면 이미 때를 놓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미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투석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나한테 보내주시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요 알부민요 텔미사르탄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을 사용하면 경증에 신장병이 낫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혈압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신장이 나쁜 환자에게 투여해서 해당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즉 텔미사르탄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과 상관없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2012년 무렵 미국과 유럽에서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성분의 약을 잘 사용하면 상당한 중증에 신장병도 낫는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전까지는 이 약이 체내의 칼슘 성분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상당히 악화된 환자의 신장이 크게 좋아졌다. 알보미뇨 수치가 무려 2000을 넘어서 투석이 불가피했던 환자의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개선되었던 것이다. 환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조용제이다. 조용제 신증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조용제 사양으로 인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조용제는 CT나 MRI 등을 촬영할 때 사용되며 특히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암이 있는 위치에 조용제를 투입하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장암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과 의사는 조용제 사용을 권장한다. 나도 신장이 나쁘지 않은 환자에게는 조용제 사용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CT나 MRI에서 사용되는 조용제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주위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에게 조용제를 사용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것을 알고 있는 환자라면 조용제를 사용하기 전후에 대량의 링거를 맞아 조용제를 신속하게 씻어내면 거의 해롭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이것도 신장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이고 자각이 없는 상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동네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스피린이나 부르펜 등의 제품으로 대표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의료 현장에서 자주 처방된다. 시판도 되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가 있다. 효과가 좋은 약이므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내복약은 신장을 나쁘게 한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당연히 환자는 그래서 안심하고 장기간 복용하게 된다.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 중에서도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만성 신장병을 치료하는데 일부 고혈압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악화시키는 약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 고혈압은 만성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혈압 강화제 복용을 권장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신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다. 일반인들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신장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이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고기나 생선 두부 등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1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이 60g 여성이 50g이다. 이것도 피로량보다 10g 많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인이 피로라는 단백질의 양은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할까봐 혹은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보충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1. 근육 트레이닝을 해도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2.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은 붙지 않고 운동 성능도 오르지 않는다. 3.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나빠진다. 특히 원재료로 구성된 식단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분말이나 젤리 형태 액상 단백질 보충제 아미노산 보충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비록 그것이 우유나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신장을 나쁘게 한다. 실제로 우리 클리닉에서도 알부민요 수치가 갑자기 오른 환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포츠 클럽에서 추천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즉시 그만두게 했더니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안심했지만 계속 먹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해진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여가 해야 될 양도 많아지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 신장병 전문의에게는 상식이고 당연한 말이며 모든 의사가 신장이 나빠지면 식사할 때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단백질 보충제를 대량으로 섭취해서 오히려 신장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현대인이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임으로 음식을 통해서 피로량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백질은 평소에 먹는 양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고기나 생선 콩 등의 식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당신이 알부민료 검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때 그런 것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의사는 신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많은 의사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전문 영역 외에는 공부할 여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의료 제도를 뒤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 나의 신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다. 2. 만성 신장병에 걸렸을 때 투석을 하지 않도록 치료받는다. 만약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 알부민료 수치가 30 이상이거나 신사구체의 여과율이 62만인 경우 만성 신장병이 의심된다면 신장 내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투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통원 중인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신장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좋겠지만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치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혈압, 비만 등에 관해서는 의사에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셀프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체중과 혈압은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혈당치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있으므로 그것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체크하고 기록하면 된다. 이러한 기록을 지참하면 의사와 면담할 때도 도움이 된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이다. 그래서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신장의 상태를 주의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뇨병 속 신증이 아직 1,2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혈당치를 조절하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어떠한 상태에서도 혈당치는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혈압은 피로에 따라 약을 복용하더라도 목표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물론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혈당치를 조절함으로써 당뇨병 예방이 가능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신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분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신장은 체액에 있는 염분의 양을 조절해준다.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은 혈액 속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체액량을 늘려 희석시키도록 작동한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서 신장의 기능이 악화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보면 1일 소금 섭취량 6g을 넘으면 고혈압이 되는 반면 하루에 3g 이하로 관리하면 고혈압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1일 3g 이하로 소금 섭취량을 4주 이상 제한하면 고혈압인 사람이나 정상치인 사람 모두 혈압이 3.6에서 5.6배 저하된다는 보고도 있다. 고혈압이 있어도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2g으로 30개월간 계속하면 40%의 환자가 혈압 강화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령자일수록 강해진다. 또한 식염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약간의 염분으로도 고혈압에 걸리기 쉬워진다. 어쨌든 염분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절임류의 식품이나 라면스프 등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가공식품이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반찬 레토르트 식품 등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상당한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가공식품을 먹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염분 과잉 섭취에 빠질 뿐만 아니라 혀가 마비되어 짜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과감하게 싱거운 맛으로 바꿔서 혀의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최종 당화산물인 에이지라는 물질은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노화시킨다. 만성 신장병은 물론 암, 심근경색,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모든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최종 당화산물은 햇볕을 쬐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종 당화산물은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짐으로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 식품 중에도 존재해서 이것을 고온으로 과열하면 급격히 증가한다. 생선이나 고기, 쌀 등 거의 모든 식품에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단계에는 조금 들어있다. 이것을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볶거나 튀기는 등 고온으로 가열할수록 최종 당화산물은 늘어난다. 그러므로 똑같은 생선을 먹더라도 굽기보다는 생선회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돼지고기라도 돈가스보다는 수육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튀김은 최종 당화산물이 훨씬 많이 생성되며 요리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는 것도 걱정이다. 산화된 기름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평소 음식은 최대한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가열하더라도 되도록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성신장병의 중증도는 단계별로 나누어진다. 그중 3단계의 이유가 되면 수분의 과다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기능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더 경증단계에 있거나 아직 만성신장병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분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일본 신장학회에서는 하루에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걱정한다. 신장의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섭취해도 될까요?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소변이나 땀으로 하루에 약 2.5리터의 수분을 배출하는데 그만큼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장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젠의 수분이 적으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 독소가 몸에 쌓인다. 독소가 쌓이면 그만큼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도 쉬워진다. 변의 수분도 줄어들어 변비가 생긴다. 앞서 살펴듯 변비는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일본 신장학회에서 추천하는 하루에 3m 이상의 수분 섭취량에는 식사와 차로 섭취하는 수분도 포함된다. 식사나 차로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약 1리터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리터를 생수로 보충하면 된다. 추운 계절이 되면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추위를 느끼면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야 한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감소한다. 특히 신장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선한 혈액이 순환하기 어려워져서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다. 따라서 신장을 위해서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피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추운 야외에서 장시간 스포츠 관람을 하거나 바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속까지 차가워짐으로 충분히 따뜻한 차림을 하고 외출을 해야 한다. 당뇨병 전문의들은 알부미녀 수치 300을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하며 투석받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반면에 이제는 좋은 치료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의사라면 아직 치료할 수가 있다. 내 환자의 경우 알부미녀 수치가 5000이고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가 4 이하라면 투석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환자의 신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처방하는 약은 원래는 고혈압 치료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2008년 텔미사르탄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은 당뇨병성 신증 이기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신장병 진행이 억제되어 일부 환자 중에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된 사례도 있다. 고혈압이 만성 신장병의 큰 원인이므로 혈압관리는 중요하다. 이 약에는 최종 당화산물이 신장에 끼치는 해를 억제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보고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 신장병이 되면 최종 당화산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신장의 막에 구멍이 뚫리고 소변의 알부민이 새어 나온다. 텔미사르탄은 최종 당화산물에 의한 염증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더욱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다고 고혈압 약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하고 있는 신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장은 망가져도 딱히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투석 환자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독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만성 신장병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암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7배나 높아지는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신장은 일반 건강검진에서 간과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조기 이상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